히브리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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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. 프린스 오브 이집트. 아 이집트 왕자? 맞아. 그게 라이온킹이지? 아니요. 그래?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할머니가 잘 모르겠다. 얘네들 50주년 다음주 교회에서 행사할 때 부르는 노래를 어젯밤에 연습하고 와서 저렇게 다 불러요. 우와. 그거 아니야. 알아서 부르기나 해. 할머니는 몰라. 맞아. 히브리송이야. 아 이집트가 노예. 이집트. 다른 노래구나. 할머니가 몰랐어. 맞아. 맞아. 할머니가 잠깐 착각했어요. 다시 불러주세요. 아니야? 아 이집트. 아 이집트. 아 이집트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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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